이거는 들었어 존나 섹시하다고 이런 거 같은 거 같아 맞아 일로와 어디 갈까 존나 감사합니다 존나 땡큐 아무튼 여러분들 첫번째 형 나이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네이스 그렇게 합니다 빨간색 현나 이렇게 하면 돼 오리지널 많이 보이네요 거품처럼 커진 맘을 승인 아주 잘했어 자 쩝둑으로 가볼게 어... 잘 보여요? 자... 같이 하는 거야? 시작한다 너에게 난 안 돼 안 돼! 다 같이 하는 거야 한 번 더 갈게 너에게 난 나에게도 거품처럼 커진 맘을 승인 잘한다!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거품처럼 그렇지! 자, 이제 중간! 센터가 여기서부터 저기 뒤에까진데 뒤에가 나는 잘 보이는데 제가 잘 보이나요? 네! 잘 보이면 손 한 번 흔들어줘 크게 네! 자, 우리 여기 가운데 중간에 고맙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